Q. 주인공의 대화 가장 좋은 정보를 들었음 Q. 주인공의 대화 지금 킥업 차량 타고 호텔로 이동할 예정인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차가 운전석이 오른쪽이거든요 제가 조수석에 앉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운전석이었어요 안녕! 안녕! 이번 글로벌 트립을 함께할 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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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건물들이 다 예쁘다. 오늘 정말 날씨가 대박이야. 영국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내가 와서 그런가? 올드타운을 뉴타운 보다 좋아하거든요. 호텔 음식을 이렇게 스몰 플레이트 그리고 메인 그리고 디저트로 사이드로 이렇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대이아 루세라핀. I love Chaewon. She's so cute! She's cute! She's cute! P.Jupini.Likuta.Peters. 부끄러워. 진짜 모르겠어. 일단은 수리되지 말라고. 나도 그냥 샤모 형님꺼 따라해야겠다. 왜냐면 제일 비싸. 이 중에 하난가? 나도 모르겠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작부터 선택할거에요. 그냥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테이크 먹을까? 럼프가 뭐야? 그건 부위야. 그냥 제일 비싼 걸로?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제일 비싼 걸로 고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비싼 걸로. 좋은 선택이야.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래. 그래. 진짜. 오케이. 메뉴로 골랐습니다. 메뉴 고른 거 보여주마. 파이프 도즌? 컴페레 오이시스탈? 몰라. 처음 본 잉글래시야. 근데 왜 그걸 몰랐어? 더 비싼. 자 우선은 영국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두 명이 와가지고요. 더블 룸에서. 한 침대에서. 난 좋아. 암튼 한 침대에서 자야 됩니다. 너가 바닥에서 자라? 이거 왜 누가 여기다 넥슬라이스 해놓은 거 같이 생겼지? 넥슬라이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묶을 예정인데 여기가 이제 글래스고예요. 글래스고에서 이제 이틀 묶고 이제 그 에딘버러로 넘어가면은 아마도 한 침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틀만 버티겠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아 소파 있네? 호텔 느낌은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거 같아요. 워낙 한국 호텔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큰 차이는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영국에 있는 건가?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요. 해외여행 필수템. 변압기인데 이게 아마 어떤 나라에서든 쓸 수 있는. 보시면은 네. 유럽, UK, USA, 뭐 오스트레일리아 다 써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멀티탭을 가져왔기 때문에 변압기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개꿀. 변압기를 꼭 두 개 세 개 산 사람들이 있는데 변압기 하나에 멀티탭 하나 가져가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일단 저희는 영국에서 뮤직비디오도 찍을 거기 때문에 장비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장비 세팅을 좀 하면서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오늘 일단 첫날은 지금 여기 영국 시간으로 1시 정도 됐는데 5시까지 프리타임이어서 각자 재정비하고 씻고 옷 풀어놓고 짐 풀어놓고 쉬면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을 예정인데 저희는 그때까지 장비들 좀 체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ятия 한 번 안하고 싶습니다. 안녕, 익현재. 안녕, 엘리스. 엘리스?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서울에서 한국이다. 나는 미국이다. 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미국, 알아요. 제 브이로그이. 다른 사람? 위스키이. 위스키. 위스키!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이 제일 기대돼 아주. 차 두대로 가나? 한국에서 왔어요 사실 한국에서 를 샀어요 진짜요? Vintage? Vintage 이는 Vintage Seoul가 너무 Vintage 너무 좋아 저는 Vintage 어디에 지금 이름이 되었다고요 2주일에 있었어요 저희는 JETSTAR에서 왔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돌아가고 싶어요 바비큐 치킨, 빈티지 1분의 1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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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처럼 감사합니다 여기가 봐, 여기 찍어 주라 다들 찍기 바쁘시다 They are busy now Long time no see bro Long time? Short time no see bro 다들 인플루언서 분들이셔 가지고요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멀미 나네요 멀미가 납니다 영국? 쉽지 않다 나도 영어 잘해서 대화 끼고 싶다 나도 사람들이랑 얘기한 거 좋아하는데 대화할 수 있는 게 강아지밖에 없다 지금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울고 싶다 정도? 필름 카메라? 아니요, 그냥 디지털 디지털? 근데 되게 즐거운 사진이 필요해 아, 진짜? 네, yours is a good one 1, 2, 3 위스키! 위스키! 좋아요!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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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개의 선택은? 난 이 메뉴가 아니라 이 메뉴가 아니라 이 메뉴가 아니라 이 메뉴가 아니라 내일의 메뉴가 아니라 내일의 메뉴가 아니라 이 메뉴가 아니라 acieege itu 이걸 공간에 를 더 porque 자아 recently 이 메뉴가 아니라 수Ichед alum внE 그런거 매일 поступ, perto 새야 Só 향 Number 피시&치즈 디지털 우윽 아 어떻게 해야하나? 스테이크와 소시지 파이 먹겠습니다 스타토도 골라야해요? 칼&스킹크가 뭐에요? 반갑습니다 건배 건배 칼&스킹크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스프같이 생겼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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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 올려서 견덩이가 있는데 맛있네 견덩이가 생선 같아요 근데 시쿠에서는 생선 맛이 하나도 안나네 이게 피쉬와 칩스에요? 피쉬가 어딨어요? 뭐야 그게 피쉬에요? 진짜 크다 감자가 왼쪽이 칩스 손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프렌치 프라이 도대체 뭘 시킨 걸까? 아 뭐라고 그러더라 할까? 머슬스? 저게 또 술안주인데 스테이크 앤 미트 파이 미트 파이 파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네 대엄 이게 영국에서 말하는 칩스입니다 칩스 감자튀김인데 엄청 커요 감자튀김인데 엄청 커요 자 여기에서 약간 케첩 같은 거에요? 식초 오 식초 비니갈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칩스에 뿌려먹는 거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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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정도? 고기 맛있다 plain food 여러분들에게 다행히 대왕 감자튀김이에요 대왕 감자튀김 대왕 감자튀김 비즈 프렌지 프라이 파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스테게 스님이랑 우리 아이 accounted for 그런거지 전혀 DNA는 못 하aret 때문에 그런데 노란색은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sahaja 너ời 김치 안 가져왔지? 저는 영국 음식은 완전히 맛있네요 영국 음식을 바로 맛봐야죠 아, 반찬은? 라이브는? 김치 좋아할게요 정말? 떡볶이 짱볶이 스페이게 좋아할거에요? 제 파트너는 스페이게 좋아할거에요 근데 저는 스페이게 좋아해요 너무 아름다 스페이게 좋아해 저는 스페이게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한국식을 가장 좋아하는 kolαν이니까 로우 크랩 라이스 로우 크랩 라이스? 뭐지? 스파이시지? 스파이시지? 그니까 스파이시지? 아아! 새우볶음밥 이런분가? 개사우볶음밥 아 이놈! 아 반장게장 반장게장 내 제일 좋아하는 와우 와우 Very spicy Oh spicy Still spicy 여기 들어가면 돼요? 영국 첫째 날은 공연 관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김없이 비가 오네요 낮에는 해가 그렇게 쨍쨍하더니 현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30분 거리를 걸어가자 하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분 거리를 걸어가자 하셔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일 감기 걸리면 소장님 탓 후우!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다음 축사에요 희핵버uru 몇 번째 패션 2 Peru 캉시